계산 작업의 첫번째 계산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예제 파일 한번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판매 현황표를 이용하셔서 이익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액은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을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엑셀에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등호가 필요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저는 10 더하기 20을 하겠습니다 라고 인터 누르시면 10 더하기 20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등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10 더하기 20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30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항상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번째 10 더하기 20이 아니라 30 더하기 4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다시 또 30 더하기 40이라는 수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다가 30 여기다가 40이라고 입력하고 등호 넣으신 다음에 30이 입력된 셀 더하기 40이 입력된 셀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70이라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30 대신에 10과 20으로 바꾼다면 수식을 내가 바꾸지 않아도 그냥 값만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결과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가장 첫번째 등호로 시작한다. 두번째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셀을 참조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교재에 산술연산자 더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엔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누기는 슬래시를 사용하시고요. 슬래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슬래시가 입력이 안되네요. 슬래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비교연산자 크다 크다라는 것은 초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작다 미만이라고 표현하고요. 작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를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첫번째 있는 계산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등호 먼저 쓰셔야 되겠죠.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셀을 창조하셔서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도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25%를 곱하실 건데요. 여기서 25%가 있는 C9셀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첫번째는 정상적으로 잘 구해져요. 하지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오 이상하네. 클릭했더니 숫자가 엄청 크게 나왔나봐요. 왼쪽에 있는 C8셀을 참조해서 곱하기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뭐 어쨌든 내려와서 C14를 곱했대요. 이거 웬일이에요? 여기는 또 밸류 오류가 났대요. 파랑색 곱하기 약간의 분홍색 계열인가요? 다홍색을 곱했더니 숫자에다가 문자를 곱하려니까 계산이 안되서 이렇게 밸류 오류가 났습니다. 뭔가가 좀 잘못됐겠죠? 뭐가 잘못됐냐면 C3,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은 맞아요. 마진율은 25%를 곱할 건데 여기만 C9셀을 곱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셀에는 C9셀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C9셀의 위치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게 하려면요. 키보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라고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나서 F4 눌러서 고정하면 달러가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짜자잔! 정확하게 값 구해놨어요. 왼쪽에 있는 숫자 곱하기 다시 9셀을 곱해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되어 있나요? 첫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누계 비율을 구하래요. 계산하겠습니다. 등호 넣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누적 인원수 H,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 나누기, 슬래시 그 다음에 합계로 나눌 건데요. 합계 50으로 나눌 건데 먼 집 좀 비슷하죠. 아까 마진율하고 비슷하죠. 합계라는 셀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다 50으로 나눌 거니까 뭐 하셔야 돼요? F4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수당입니다. 계산할 거예요. 등호, 기본급, 더하기 그 다음 다시 한번 기본급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요. 상여 비율, 바로 왼쪽에 있네요. 더하기 아래쪽에 추가 상여율 6%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다 C18세를 참조하겠네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매출 총액을 계산하겠습니다. 등호가 필요하겠죠. 가로 여시고요. 판매량 바로 왼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단가 단가가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데 이 단가는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C20세를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문제에 나와 있는 수식들 우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인율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가끔 강의를 수업을 하다보면 왜 1 빼기 20을 하나요? 1 빼기 왜 할인율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옆에다가 판매량 곱하기 단가 2만 5천원을 곱했어요. 이렇게 구해지죠. 여기에서 매출 총액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할인율만큼 빼줄 거예요. 20%를 빼준다는 거예요. 20%를 빼준다는 얘기는요. 1875만원에서 20%를 빼면 여러분 어떻게 20%를 빼주실 거예요? 이 단가에 20%를 뺀다고요? 여기 곱하기 20% 빼야지 F4 눌러서 절대 참조 아 그러면 375만원이구나. 그러면 1875만원에서 마이너스 375만원을 빼주면 아 1500만원이네요. 이렇게 식을 두 번이나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안 구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한 번 하기엔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식을 20%를 20% 값을 따로 계산해서 빼지 마시고요. 얘를 20%를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요. 100에서 100에서 20%를 빼면 우리는 실제 80%만 매출 총액으로 잡겠다라고 해서요. 이 1이라는 값은 사실은 100이라는 값이에요. 1이라는 값은 100%라는 값이에요. 100%에서 20%를 빼면 실제 80%만 매출 총액으로 쓸 거예요. 라고 문제에서 이런 계산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요. 너무 다른 나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거야 라고 하시면요. 쉽게 그냥 20%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식이 아니라고 하면요. 여기 말고 다른 쪽에다 할게요.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는 판매량 곱하기 단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뺀 것처럼 여기다 빼주고 싶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한 값 똑같이 판매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여기에 20%를 빼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시면 똑같이 구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식을 식을 어떻게 정하냐 의 차이인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식 그냥 따라서 쓰시면 돼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삭제를 할게요. 설명드렸던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판매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00% 1- 할인율 20% 뺀 만큼을 곱해서 실제 80%를 곱한 값으로 매출 총액을 구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수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포인트 총계라고 되어 있고요. 계산식 등호 넣으시고요. 그냥 문제 나와 있는 식으로 쓰시면 돼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11%는 모든 세 똑같이 곱할 거예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도하기 연체 권수를 클릭하려니까 클릭이 안되네요. 이럴 때는 방향키로 가시면 돼요. 왼쪽 하사 표 C22 셀을 가시면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 연체 포인트 C29 셀 선택하고 F4 간호 방향키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키보드로 직접 C22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클릭이 안되시거나 방향키로 이동이 안되시면 셀을 참조할 수 없을 때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실습한 내용은요. 이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했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전에 컴퓨터 화력 능력 시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성한 이 계산이라는 시트는요. 그때 상급에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현재는 상급 자격증은 없어요. 없어졌어요. 상급에서는 계산식을 함수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계산을 절대 참조를 알고 있는지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에 상급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이 계산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계산식이라는 내용으로 시트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계산 작업의 계산식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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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